쇼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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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쇼퍼주니어 그래서 저희가 인사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우리 태국 엘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저희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슈퍼쇼 8 인피니티 타임 방콕이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교연씨!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아...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6시 그리고 24일 일요일 4시입니다 임팩트 아위너 임팩트 아위너 좋습니다. 이야 정말로 박수가 젊어졌네요 슈퍼클래스 슈퍼클래스 이번에도 역시 휴즈답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매력과 영원히 쉽지 않은 열정적인 무료들로 아주 꽉꽉 채워야 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슈퍼클래스 우리는 슈퍼클래스님! 고맙습니다!